1. 2. 2. 3. 우리의 선물 91이라고? 빨간색? 92. 나 쓸데없이 이상한 데도 했을 것 같아.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형이 그냥 못 참겠어 이러면서 하는 거 같아. 나보다 다 성물이 높지만 내 투력이 만만치가 않아. 8만 9천이야. 좀 넘어잖아. 막 이상하게 버리진 않았어? 파티 사냥이인데. 파티 사냥이인데. 나 찍어서 혼내줘. 나 혼내줘게. 오케이. 한 명씩 찍어서 혼내주세요. 오케이. 우리 지금 싸우는 중이야. 뭐야 저거. 뭐야 여기. 여기다가 그냥 혼내밖에 없는데? 피 안 닳아. 야 씨 맨주먹.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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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주먹 컷. 잠시 대기. 왜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아 잠시 대기. 나 혼자서는 좀 빡세긴 하네. 그래도 둘 높였다. 안 되겠다 형. 내가 정리할게요. 실명스럽네. 소중히 현슨이가 제일 셉니다. 하이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까요? 나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네 그냥. 여기서 까꿍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세탁 발견. 게딩과 캐릭 뒤에 신문세탁 CC 길러스 고. 속박. 어딜 가. 사상아 입구 지켜봐.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나이스 나이스 어딜 도망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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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왜 또 활 러시 하고 있어요. 어 나는 영웅 활 그거 제작 포기했고. 너무 비싸잖아. 그냥 기본 pvp 모뎀 활 있잖아. 예. 요즘 그거 15강 노리는 거 하고 있다. 와 나 진짜 무섭다. 야 근데 할만 해. 형 15강 몇개 띄워 봤는데요. 한 번도 안 띄워 봤지. 근데 뭐가 할 만한데요? 원래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뭐야 이거? 쉬바네? 쉬바나? 렌즈! 아 쉬바나? 사람들이 왜 형한테 재벌이라는 줄 알아요? 진짜 형 이런 걸 러쉬하는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재산 최소 조단이야 아니 러쉬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니까 형한테 맨날 사람들이 돈 많다 돈 많다 하는 거예요 내 돈 없는데? 그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은 보여주는 거 좀 다른 걸 보여줘 봐 이러다가 근데 한 번 터진다 잘 봐라 형 차라리 한 홈템 싼 거 있죠? 2000원 1000원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을 띄워가지고 리로이 돌려버려 그니까 영웅을 제작한 다음에 영웅 10강 한 다음에 상자로 리로를 하는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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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2강은 할 만하잖아 슛! 오오 11 오오 11 2개 기본으로 갈게 네 제발 슛! 슛! 아 괜찮아 한 번에 남았어 영웅 하나만 가자 이 3 3 2 1 타자 아우 야 이것도 쉽지가 않네 12강 틈이는 게 이것도 힘든데 15강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거의 30만원 빨렸는데 오 또 씹 왔다 아 여기서 35%만 딱 들어가면 영웅인데 이게 어렵나? 35% 확률이? 자 3 2 2 1 3 2 1 2 2 2 2 2 리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총 떴는데 오 12 10이 떠 있네 vy1 자 이러면 영웅재작 되는 거 아냐 지금 와 영웅전투scale 시작 암포 3점 감정 와 옵션 봐 그치 저 정도 옵션만 나와도 확률상 8에서 10 딱 누르는 게 제일 좋겠네 여기서 만약에 형이 9가 땅땅 떠 그럼 한 번만 뚫으면 돼 8강에서 어차피 9강 가 거기서 한 번 더 뚫는 거 똑같아 어차피 이거 누르면 8이 나아 일단은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게임을 끄고 공지 안 뜨게 야 이제 떨려서 인근 소리 못 본다 형 형이 형 눈 가리고 열어봐야 돼 아 너 여는 게 못 터져라 여러분 열고 나서 제가 5초 뒤에 채팅창 올 테니까 연기기 부탁드립니다 3 포탕에 빨리 열라 해서 30초 뒤에 열겠습니다 리모컨 잘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터져있어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제발 터져라 자 3 2 1 아 씨발 이거 암말 안할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미롤 드가라요 와 입꼭 닫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반응이 나와버리네 축발랐다가 11뜨면 진짜 어우 씨 너무 그니까 이거 그냥 일반강화하는게 맞아요 더주없어 네 축발라는게 맞아요 아 이거 11강 떠갔자 의미 없다니까 근데 왜 일반강화속하면 왜 안붙을거같지 아 축 누르고 끌게 오케이 자 여러분 공지 안나옵니다 아 공지 떴네 공지 떴다고? 거짓말하네 넣었다고 진짜? 10이라고? 누르는순간 뜨나보네 형 리롤하면 되겠네 야아 리롤 이바 형 연기 잘했죠? 차분하게 공지 떴다고 말하는거 진짜 형 앞으로 더 연기 못한다고 하지마요 형 근데 괜찮아요 거의 20강 뛰겠지 뭐 형 영목 요즘은 20강이 트렌드긴 해 영목이 지금 강화속이 60원 50원도 안 해요 오호 민장 이게 제일 새끼인가봐 중간간간같은데? 약간 느낌이? 흑여자! 도전하는 자리! 아름답다! 디발리! 이십! 너 성공하면은 추력 8만 9천이거든 인정 가보자! 흑여자 이십! 형 나 궁지 떴어! 와.. 와.. 이 새끼 뭐야? 흑여자! 이십! 아! 괜찮아 복구하면 돼 10% 복구 형님 제발! 아.. 나 창고로 영웅 장신고 빼놔서 다행이다 아.. 뭐 지를거 없나 아니면은 사탕님 치명타 맛보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찍어도 되요 반맘마 안걸리는게 중요하니까 사실 활은 그냥 내렸다... 잘 basin 슥가사 OP 은 vit 메뉴 både 요 으 털띴 한글자막 by 한효정